시향소죠, 저거? 시향소다, 시향소고 여기서 저희가 보인단 말이야? 그럼 저거 뭐야? 이거 뭐야? 숨은 그림 찾기 한다고 생각하고 잘 찾아봅시다 분명 있을 겁니다 늑대면 가만 안 둬? 늑대가 아니어도 가만 안 둘 거지만 그래도 더 가만 안 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쓰레기 게임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들렸네요 흔하게 나오니? 아아 드래곤 너무 흔해 이런데서 어떻게 사냐 망자의 안식처 아, 그거 푸트로다 아니 난다, 울프 나옵니다 울프 대테면 이 정도 못해 나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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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 거야 나랑 이제 관계없는 일이야 내려가, 내려가야 될 거 같은데? 여기서 올라가 볼까? 그래 저게 안 간 거 같다 잠시만, 맵이 좀 맵이 좀 무섭다 좋아 일로 나가는 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너무 돌아가기 귀찮아서 일로 나와버렸네요 뭐 어때요? 좋은 게 좋은 거죠 저 다리 좀 떼야 되는 거 아니야? 포스원도 올라오면 어떡해 왜, 왜, 왜 못 뛰어 왜 못 뛰어 왜 못 뛰어 아, 왜, 왜, 왜 못 밀쳐 이씨 뭐야 이건 잘할 거였어? 미안 오케이 쟁쟁이가 나한테 왔다 왜 뒤로 성은이 망각하네 저 거리에서 어떻게 싸우는 거니? 샵 샤도 워리어도 지켜있네 샵 샵 샤도 워리어도 지켜있네 그치 제거해 다음 다음 찌그레기 그치 이야 환상의 코비인데? 우? 우리가 함께라면은 스카이린을 지배하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졌대? 이럴 리가 없어 이 텐션은 내 계산에 없었어 가야돼 달려 잠시만요 스카이딤 할로윈? 이미지 동영상 범퍼 광고인데 10초짜리가 있네 범퍼가 아니잖아 아 이거요 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저번에 저번에 뭐 찾다가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긴 한데 한글패치 있나요? 저번에 찾다가 못찾았어요 스펠링 제가 잘못 적어서 드대공가기를 내가 안찍었나? 그럴리가 없는데 저기 어디지? 가보자 그 모드는 뭐 다음 회차 때 시작할 때 해도 되고요 괜찮죠? 아니면 중간에 한번 싹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시작할 때 까는 모드도 있구나 여긴 어디야 카이웨이스튼 아 그거 뭐냐 광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도 있었지 맞다 여기 거기네 제물 받치는 데네 아 있어요? 잠시만요 그러면은 모드 이거를 녹화 발 끊는 데다가 두고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댕댕이가 아 쟤네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찾아야 됩니다 다음 먹이를 찾아야 돼요 네 먹이가 될 어 안녕? 자런 자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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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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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갈라고 내 오골드 어딨어 오골드 먼저 챙겨주고요 드래곤번의 힘으로 날아갑니다 쭈욱 뚫을까요 하하하 어디 갈라고 그래 어디 갈라 그래 아아아아악 농부슬레이어 아 자꾸 잘못 쓴 척하면서 나 쏘는데 저 뭐야 저 뛰어가고 있는 저 뭐야 양파는 또 뭐야 뭐야 이거 쯧 얜 뭐죠 자꾸 처음보는거 소환한다 얘는 딱봐도 약해보이는데 좋아 좋아 뻥 저 저 이렇게 잘못 뽑는 일이 많아 적 정량판에 적색 양파 적색 양파 양파가 이거 시약이야 회복 회복 새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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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을 위해서 부서진 탑보루 도 가 툭 대체 이 모드는 대체 모든 맵을 다 돌아온 던전 안에 있는 거야? 글리가 없는데 분명히 모두 동영상에서는 던전 밖에 있었는데 저건 못나보길래 하나만 딱 있냐 저거 뭐죠 저거? 이 나무는? 하.. 저분 또 여기서 있는 컷 크헥헥 아.. 어후 그냥 나무잖아? 아 다리 있고 그냥 다리가 아니야 방금 뭔가 봤어 강도의 협곡 100층짜리 던전이요? 와 세상에 해골에 이건 뭐야 별의별 괴물이 다 있네 이것도 목록에 저장해놓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서 오겠습니다 뭐야 어디서 걷는 거야 대체 아 위에서? 나 돈 내고 갈 건데? 야 나 돈 내고 가 건방 어쭈? 무빙이 살아있어? 이게 이게 이제 군본 A입니다 그렇지 어머어머 어머나 저게 뭘까? 난 난 갈래요? 아 저 괴물이 여기 있을까? 어? 누구니? 레드가드 여성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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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돼! 먹은 놈들 먹다! 니 동료 죽었는데 못 본 척 할 거야? 이런 놈들 다 했어 가자 산유아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게... 여기도 없고 아이씨 어떻게 대먹은 거야 이 게임은 다이아몬드 금반지? 이젠 바위가 몬스터로 보여 착시 현상이 오고 있어 빨리 만나야 돼 만나는 것 외에 방법은 없어 오 어디... 으흐흐흐흐흐흐... 으흐흐흐흐 흐흐흐흐흐헥 흐흐흐흐흐흐흐흥 말이다 말 앞에 사람 있다 아 귀족이야? 더러운 귀족들 살려주지 않겠다 거슬린다 말은 죄가 없으므로 귀족만을 베겠다 플라잉 나이프 아우 야 잠깐 말 말이 묵적져요? 더러운 왓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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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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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음 으흠 자 자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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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튕길 줄 몰랐는데 음 까마귀 할머니 까마귀 할머니 쇠랑 합쳐진 거구나 그냥 까마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쟨 누군데 날 뒤에서 보고있냐? 아 해골 얘 좀 집어넣어 좀 아유 정말 여기까지 돌아왔어? 됐다 그럼 됐다 그럼 볼만큼 받고 아 없네 그냥 그냥 없네 뭐 뭐 뭐고 그런게 아니라 뭘 써 없네요 없어 가자 그러면은 한번만 또 돌아보자 솔차임 가서 돌아볼까? 그래 왜냐면 솔차임에 뭐 아이온골렘이 있거든요 이렇게 못 만나서 그렇지 CSR 빼 솔차임 어디 어디에 돌아? 아 여기이 솔스트하임 여기는 아닌 거 같고 아 돌아볼 때 다 돌아왔는데 여기도? 돌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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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돌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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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 그럼 내려가자 하이포트 타워에서 여기가 아니야 내려가야돼 저 길인데 이쪽 길 기둥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건데 좀 탑 있는데로 가보죠 어 어두워 왜이렇게 저기 근처에 있다고? 저기 있다고? 저기 있는데 지금 아 발견이 안된거야? 은시라는 적인가? 그게 더 이상하다 어 뭐야 딱 봐도 마법사들끼리 싸우는거죠?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싸움인거 같은데 야 멋있게 싸운다 아니 나한테 왜그래 어쭈? 어쭈? 걔 질거 같으니까 나한테 퍼프리를 아아 어 미안 잠깐만요 방금 누구 죽이지 않았나요? 아 얘가 소환한거 죽인거구나 아 걔네 그 저기 뭐냐 스칼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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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누구야 걔 걔 그 전사 아빠 이런 고인능욕을? 뭐 살해 어차피 뭐 죽은건 거긴 하지만 여기는 프로스트 스튼모스 요새 아이온 골렘이 아야 저 화사는 뭘까요 쟤 갈수 있을 까요 되게 멀어 보이는데 왠지 갈수 있을거같은 예감이 듭니다 원래 있었나 바닐라에? 저런데가? 기억이 안 나네? 이 모의 제작자가 던가드에서 힘을 좀 많이 줬어요 분명히 저기도 뭔가 있을 겁니다 갈 수 있다면은 갈 수 있는 거 맞는데? 너무 먼데? 대압 쪽에 뭐..뭐..많이 먼 거 같은데? 가봐 일단 가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 어두워 졸라 무섭네 안녕하세요 화산을 진짜 화산 있는 맵이면은 저기에 있겠다 진짜 불관련된 거 다 전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후 되기도 안 돼? 에이 이러지 말고 뭐야 어 진짜 아이온 골렘 어딨는거야? 여기 가야되나? 진짜 이 동네로? 한 번만 더 가자 에이 폰은 무슨 폰! 야 얘도 얹어진다? 야 너 불이 쎄다 뒤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기하긴 하네 여기가 이쪽 이쪽은 이쪽이 더 있어 보이죠? 뭔 소리야 어우 드디어 자력이 힘을 못쓰는 때가 왔네 상어 인간이 또 날 꿈꾸겠어 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을 줘버리니까 이게 너 지자차 갈 수가 없잖아 하 하… 어이구… 진짜 없어? 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럼 대체 아 아 얘를 어디 있는 거야 모두 지우개 생겼어 보통 하늘 차 할 만큼의 플레이 타임이 나왔는데 그래도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못 본다고 사람들이 어 늑대 인간을 죽이네 안녕 기분이 안 좋아보이니 그냥 가겠습니다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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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동제국 거기다 버려져오도 막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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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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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눈 아파 왜 왜 이러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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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탈림 전투화 빛이 머리띠 집게 집게 집게는 뭐야 자 가자 설마 안나오겠어 에이 설마 으흠 고마워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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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렀다 흫 저거 뭐야 저 텔를 보니 인간이야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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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한번 앉아 그래 저거 뭐야 뭐 지나갔어 늑대야 장난하나 늑대야 늑대가 문제가 아냐 지금 아아 잠깐만 잠깐만 내 앞 내 앞질러 와있는건데 이유가 뭔데 안되겠다 이런 말이 있죠 포기하면 편하다고 이해하겠네요 후 후 이해하겠으 이해하겠으 아마리야 아 아 아 이해 이해했어 포기하는 편하는 그 말 이해했습니다 방 방해하지 마 이씨 아아 그만 와 아아 회피 공포게임이야 여기 저번에 와봤기 때문에 기대가 안돼요 여긴 없을 겁니다 올라가야되요 올라가야되요 저 화산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가 갈 수 있을 것처럼 만들었을까 왜 그런식으로 엿을 매기는걸까 됐다 이제 엿을 매기던 말던 난 내 갈 길을 가겠소 자 오늘 그럼 오늘의 스카이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뭘요? 오늘 찾지도 못했는데 물어보세요 아는거면은 오늘 어떻게 좀 미묘하게 못 찾았는데 내일은 새로운 보드화 내일이란다 다음이죠 내일은 일요일 마블과 워킹데드 들어갈거구요 내일 모레 월요일에 다시 스카이님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새로운 모드와 함께 몬스터모드를 빼야되나 너무 보고싶은데 아이온골렘 볼 수가 없네 오늘의 스카이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뿅 오늘의 시간 오늘의 시간은 바람이